4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여주세요! 계속 의문을 가집니다. 저분 자체가 궁금해. 음, 그러니까요. 나왔다. 렛츠고, 렛츠고! 아, 이거 이게? 렛츠고! 아니야? 죽였지, 나? 아, 이거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렛츠고, 왕 Salesforce But now that story is ending Cause I, I cannot start to crumble So come on and try Try to shut me and cut me down I won't be silenced You can't keep me quiet We'll tremble when you're trying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Try to lock me in this cage I won't just lay me down and die I will take these broken wings And watch me burn across the sky Hear an echo sound and I won't be silent Do you wanna see me tremble when you're trying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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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스! 이렇게 해서 산업 미스트레칭은 실력차였습니다! 저 기운이 가수고 아니면 말이 안 돼. 그냥 깔끔하게. 룩싱크가 이게 맞았네, 원래 이게. 원래 이렇게 하시네요. 좀 섭섭했죠, 음치라고 했을 때? 저는 배우님과 친구를 정말 같이 부르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친구여서.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친구였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 소원이기도 하세요. 저희 엄마 첫사랑이세요. 아이고! 저희 엄마 첫사랑이세요. 아이고! 어머니 첫사랑하지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배우님. 유일하게 좋아하는 배우! 그렇게 배우가 많은데 유일하게 좋아해. 아니면 형님이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님한테.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숙자영자세요. 맞습니다, 수경 씨. 저는 또 어머님을 위해서 좋은 드라마에서, 좋은 작품에서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으로 우리 또 다른 사랑해봐요.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님들의 대통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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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